자 이번 전투 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지요 창호가사 창호갑사 303지요 창호가사 300명 1번 야리아시가로 1만 명 1부대당 2500명 가겠습니다 전투 시작 1만 명의 전투를 보여주지 1만이다 1만이 뭔지 보여주겠다 군단이요 나의 명령을 받들어 적을 쓸어버려라 진군하라 1만 명이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1만 명입니다 노답이네 가자 저놈을 죽여라 렉이 걸릴수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난 내 컴퓨터를 포기하겠습니다 적굴은 1만 명입니다 적굴은 1만 명입니다 1만의 부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 적군이 진군한다 적을 막아라 적이 너무 많다 우와 미친 뭐야 이게 정신났네 뭐가 이래 많아 우리는 군단이며 자랑스러운 일본제국이다 1만 신들에게는 아직 돌격이 남아있습니다 야 몸처가 안움직인다 컴퓨터가 맛이 가겠는데 컴퓨터가 멈췄다고 한다 정확하게 게임이 멈췄다고 한다 가긴 안해 2만 이상은 움직인적이 없어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때도 1만 명이었나 1만 명이 최대치야 2만 명 이상 움직인적이 없어 1만 5천명까지 있었지 근데 저거는 한 부대당 2천 5백 명이잖아 렉이 더 걸릴수 밖에 5만 이상은 이제 뭐냐 보조분도 해갖고 실제로 전장에 나간거는 1만 5천명을 넘은적이 없다 한번똥 와 뭐야 이거 미친놈들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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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거의 순간포착 εκ 조금씩 움직이네 할짓이 아니다 만명이 연산처리하고 있어 음이 연산처리 음이 연산처 음이 연산처 자음이 연산처 연산 처리 끝났나 본데 스파로타 차고하사 300명 VS 일본군 1만 명 차고하사 300명 거의 10명 답이 없구만 와아씨 뭐야이게 300명이 만명을 막으려고 왔다 일만의 적을 막으려고 왔어 300이 와 피분수다 그냥 300명이 만명 막으러 왔어 만명 그래도 야 일본군이 밀린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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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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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간거 같은데 이 렉이 풀릴것인가 아니면은 뻗을것인가 어 터로먼트 하다가 녹박 날라가서 맨붕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맞는거 같은데 맏탱이 간거 같은데 똑똑 아무래도 이 친구 간거 같애 컨트롤 아르트 딜렛음 먹히지가 않아 어떻게 되었어 생겼나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는 사람 손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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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